자 그러면 이제 84페이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4페이지 전 가운데 보면 큰 번호 3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죠? 네 근데 그거를 읽으면서 수업하면 너무 수업이 루즈해지니까 제가 그림 하나 딱 그려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내용이 바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뭐 또 그림으로 제가 쉽게 한번 보여주면 너무너무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한번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이 구역을 한번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노원구라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경기도 의정부시라고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놓고 수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건 뭐냐면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를 함에 있어서 자 허가 뭘 받으라고요? 허가. 그럼 허가가 만약에 안 떨어지면 사고 팔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서울 노원하고 의정부 이 두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리겠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되게 쉬운 게 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시도지사. 자 이 동네를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누가 이 동네 시도지사는 누구예요? 네? 서울시장. 그 다음 이 동네는 시도지사가 누구예요? 경기도지사가 되는 거 맞죠? 네. 이게 바로 시도지사라는 표현은 이 표현이에요. 자 그럼 이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인데 문제는 봐봐요. 이 동네만 지정하겠다 그러면 누가 지정하면 돼요? 서울시장. 이 동네만 지정하면 경기도지사. 근데 이거는 지금 한 지역이에요. 두 지역을 같이 어우러져 있어요. 어우러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서울시장에 딱 지정하게 되면 경기도지사님은 서운할 수 있죠. 아니 왜 우리 지역을 당신이 지정하냐고. 또 거꾸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시도지상보다 위급이 있죠. 그래서 이 위급이 국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지역에 걸쳐있다 그러면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지정하는 범위는 5년이라는 기간 이내에 지정하게 되고 만약에 지정이 되죠? 그럼 이때 공고 효력은 5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법에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만 잠깐 얘기하고 다시 올게요. 교재 지금 84페이지 잠깐 보고 시작할게요. 거기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라는 제목 보여요? 읽어드릴게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례 관한 계획에 원활한 수리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서 투기가 거래가 성행하거나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이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을 몇 년 이내 기간, 5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않게 되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등기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럼 등기를 못한다는 얘기는 거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못 사고 팔아. 그러면 이렇게 허가구역은 누가 지정하느냐? 거기 나와 있잖아요. 기억에 보면 허가구역이 두리상의 시도관할에 걸쳐 있다. 이걸 사실 저는 매일 보니까 쉽지만 어려워할까 봐 그림을 그려드린 거예요. 이 그림에서 보이면 알겠죠? 두리상의 지역에 걸쳐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누가 지정해요? 그래서 국장이 지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 동네만, 그러면 서울시장, 이 동네만, 경기도지사. 지금 거기 써 있잖아요, 밑에. 그래서 동일한 시도 안에 일부 지역이다. 이해 가요? 일부 지역 맞잖아. 여기 봐봐요. 서울의 전체로 볼 때 노원은 서울이꼴 노원하고 이꼴이에요. 노원은 서울의 일부예요. 일부. 그러니까 그때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는 게 끝이죠. 누구요? 서울시장. 그래서 이럴 때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쭉 내려오세요. 그 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허가구역의 지정은 공과한 날로부터 며칠 후에 효력 발생해요.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죠. 됐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5년 범위 내에서 지정하게 되고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이제 허가구역이야. 이게 이제 허가구역이야. 그래서 허가 안 받으면 이 동네 땅을 못 사고 팔아. 등기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 그게 허가구역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에 쌍가로 2번에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밑줄 좀 하나 딱 치고 시작할게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밑줄. 자, 소유권, 지상권 밑줄 동그라미 1번 번호 매기세요. 띄시고, 자, 두째 줄에 보면 이전하거나 설정이라고 할 때 가운데, 가로 안에 뭐라고 되냐면 대가를 받고 이전이나 설정하는 경우라고 써있나요? 그럼 여러분들,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유상을 말하는 거예요? 무상을 말하는 거예요? 유상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바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요. 그러면서 밑에 동그라미 2번.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 계약은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러면 어려워하지 말고 제가 실예를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시죠. 자, 그러면 이 동네가 서울 노원이잖아요. 자, 그래서 A가 이 노원에 있는 땅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A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땅을,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땅을 갖고 있어요. 자, 이거를 B라는 매수인하고 관계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게 되는데, 자, 이 동네는 무슨 구역이라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요. 자, 그럼 여기는 B가 A한테 3억이라는 금액을 딱 건네면, A에서 B로는 등기가 와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래서 이게 가만히 보면은요. 이게 전 과목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용도지, 이런 것들은 다 거의 공법들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A하고 B하고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다 계약법이니까 민법이 나오는 거고, 개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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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공이, 개공이, 소공이, 그건 누가 해요? 맨날 공인중개사법, 임선정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갖고 와요? 등기, 그러는 순간 등기법, 김민석 교수님이 계속 등기법이 떠올라요. 유일하게 안 떠오른 건 이영방이에요. 왜? 첫 시간부터 얘기했잖아요. 그건 법이 아니라 학이라고. 이해 가요? 그건 법이 아니라 학이에요, 학. 우리 연방 교수님도 얘기하셨겠지만, 그러니까 이건 법과목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이라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지만, 테두리가 없으니까 더 어려운 과목이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민법에 매진하라는 얘기가, 여기 보면 각 과목 교수님들이 얼굴이 다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한마디 안 한 거. 이 사람이 집 팔면 양도세 맞죠? 땅 팔라도. 이 사람은 취득세 내야 되는 거 맞죠? 그럼 당연히 우리 세법 교수님이 떠올라야 되고. 다 있는 거야, 이게 전과목이. 그런데 저는 이게 제 전문이잖아요. 개공이, 소공이, 개공이, 소공이 이거. 그래요. 그러면 여기 3억을 건렸으면 등기가 와요, 안 와요? 오는데, 이 등기를 올 때 토지거래 허가서 있죠. 허가증이 첨부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허가증이 첨부되지 않았다 그러면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여기는 B는 자기 앞으로 명의를 갖고 온다, 못 갖고 온다. 못 갖고 온다면 여기는 B는 A에게 명의도 못 갖고 오면서 A에게 아유, 명의 못 갖고 와도 돼요. 그냥 3억 제가 드린 거는 용돈 쓰세요. 하고 용돈 드릴 거예요. 계약은 빠그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운데서 개공이로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 3억짜리 땅을 B가 샀다 그러면 매매계약인 거 맞죠? 항상 수업이 쉬운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강의를 20년째 했기 때문에 샘플을 쉽게 들어서 이해를 시키는 건지 내용이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도 봐요. 여러분도 소유권, 지상권, 유상계약, 밑줄 치는 순간 어렵다고 그럴 수 있지만 보세요. 만약에 A에서 B로 명의가 올 수도 있죠, 허가받으면. 오면 이건 무슨 권이 돼요? 소유권이 오잖아요. 지상권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또 하나가 금액이 얼마? 그럼 이거는 유상계약, 무상계약. 그러면 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그림 하나 딱 그리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걸 소, 지, 유, 소, 유, 지, 소. 이거 글자 따지 마라는 얘기야.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소유권이면서 유상계약일 때 대표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야. 자, 그런데 그 밑에 쌍가로 3번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슨 매? 자, 여러분 이걸 알아두면 좋은데 이 선자가 한자로 무슨 선자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이 선자가 한자로 먼저 선자예요. 착할 선이 아니라. 자, 그럼 이 먼저 선자인데 선매라는 것은 바로 쌍가로 3번이요. 요게 쌍가로예요. 요거가 쌍가로고 요거가 쌍가로 3번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반가로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동그라미 3번이라고 그러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알겠어요. 자, 그러면 쌍가로 3번을 보세요. 자, 쌍가로 3번을 딱 보시면 거기에 선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자를 많이 알면 유리해. 법 공부를 할 때는. 이 선자가 한자로 먼저 선자야. 그러면 이 선매라는 건 뭐냐면 먼저 사겠다는 얘기야. 자, 여기 보실래요?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서 A가 잘 봐요. 땅을 어디 걸 갖고 있어요? 노원구 걸 갖고 있죠? 그럼 여기는 B한테 이 땅을 팔게 되죠. 그러면 이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허가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한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어디가 허가관청이 되는 거예요? 네? 노원구청이 허가관청이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이제 허가관청 가서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노원구청이 A한테 그래요. 야, A야, 네. 너 여기 땅 있잖아. 네. 아, 이거 우리한테 좀 팔아라. 아, 우리가 여기 관공서를 이만저만저만저만한 걸 짓고 싶은데 땅이 부족하거든. 근데 네 땅이 여기 딱 노원구청 옆에 있으니까 딱 알차 베기 땅이다. 이거 우리한테 팔아라. 그러면 매수인한테 팔아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먼저 팔아라는 거야. 먼저. 한자로 먼저가 뭔데? 선. 선매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그러면 결국 국가에서 A한테 먼저 우리한테 팔아라. 그게 선매라 그러면 국가에서는 좋은 목적에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공서를 짓겠다는 건 공익사업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목적으로 쓸 테니까 니네들 우리한테 팔아라. 그런 게 공익사업 목적이에요. 제가 그냥 여기서 미리 다 얘기해 줄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딱 A라고 그러시면 어떻게 노원구청의 취지 이해해요? 못해요?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국가에서 여러분한테 땅을 팔아라 그러면 팔 수도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 땅은 왜 팔아요? 지금. 이 좋은 땅을 왜 팔아? 돈이 필요하니까. 그럼 돈이 필요하면 이왕이면 많이 주는 쪽에다 해야 돼요? 적게 주는 쪽에다 해야 돼요? 그런데 얘하고 얘하고 주는 금액의 기준이 있을 텐데 얘는 실제로 지금 시중에 거래되는 금액이죠. 그런데 여기는 국가, 정부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줄 수 있는 맥시멈의 가격은 감정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겠지만 이 감정평가서가 평가하는 감정가격은 시세의 한 8, 9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땅이 1억이다. 3억으로 할까요? 그러면 이거 3억이라고 한다면 얘가 주는 건 얼마? 3억. 90% 합시다. 그럼 얼마? 2억 7천. 어떻게 해? 여러분이 A야. 그래도 2억 7천, 3천만 원 적게 말아도 국가에 좋은 목적으로 쓰겠다 그러면 국가에 팔 거예요. 매수인한테 B한테 팔아요. 그러면 이거는 선매해도 결렬될 수 있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국가에서 줄 수 있는 맥시멈의 가격이 무슨 가격? 감정가격이에요. 자, 거기 거기 다 써 있어. 이해 안 되는 거 뭐 있어? 지금 다 되지. 자, 읽어봐요. 동그라미 1번. 시군구청장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있죠? 지금 봐봐요. 지금 허가 신청하러 왔잖아요. 어디로?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노원구청에다가 하러 왔죠? 그러면 이럴 때 국가나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의 공공기관 매수를 원할 때에는 선매자를 지정해서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중에 제가 오늘 기억법만 이해시켰는데 기억이 무슨 사업용? 그래서 공익사업용 토지. 여기다 관공서를 좀 짓겠으니 당신이 땅을 우리한테 좀 먼저 파시오. 그럼 여러분이 그냥 알았어. 팔게. 대신에 돈 많이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국가에서 줄 수 있는 맥시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백지수표 내밀면서 아무데나 쓰고 싶은데 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2번에 보면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무슨 가격? 감정. 이 감정평가업자가 바로 감정평가사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써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게 감정가격이야.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강의한 거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 봐요. 이해 다 되죠? 그럼 여러분이 얘기해 봐요. 감정가격이라는 말은 지금 뭐일 때? 선매일 때는 무슨 가격? 자, 이해 다 되죠? 그래서 한자를 잘 알아두면 도움이 돼요. 한자가 선자가 먼저 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면 안 돼. 돈 많이 줘. 맥시멈 가격이 감정가격이에요. 자, 그런데 그 밑에 이의신청은 1월 이내 하면 되니까 그거 냅두고 자, 그거보다도 밑에 쌍가로 5번을 요번 기초 때 알아야 돼. 자, 쌍가로 5번 읽어볼게요. 자, 불허가 처분에 대한 토지에 무슨 청구? 매수청구 저 좀 보세요. 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자, 이번에는 선매는 이제 끝. 그만 보고. 자, A하고 B하고 땅을 사고 팔 수 있죠? 자, 사고 팝니다. 그럼 어디다가 허가 신청해요? 농구에다가 허가 신청했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B는요. 잘 생각해 봐요. 이게 허가증이 만약에 발급이 되려면 실수요자여야 돼요? 실수요자가 아니어야 돼? 허가를 받으려면 실수요자여야 돼요? 아니어도 돼요? 실수요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실수요자가 아니야. 그럼 실수요가 아니라 그러면 이게 허가가 나요? 불허가가 돼요? 불허가 처분이 내려지는 거는 이미 불보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A가 땅을 아까 왜 판다고요? 돈이 필요하니까 무슨 노원의 거래 활성화에 기여를 해. 돈이 필요하니까 파는 거지. 그런데 지금 땅이 허가가 나요? 허가가 안 나? 안 나면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기 있는 A는 열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럼 노원구청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노원구청. 네. 야, 나 정말 미치겠네. 이 땅 지금 팔아야 된다고요? 좀 허가 좀 내주세요. 그러다 노원구청이 뭐야? 아니, 선생님. 아니, 이 사람이 실수요가 아닌데 저희들이 어떻게 허가를 내줍니까? 아니, 그래도 허가를 내주셔야죠. 저 이거 지금 팔아서 아버님 병원비 돼야 되는데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이 양반들이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냐고 지금 하면 깝깝하죠? 그래서 결국 A라고 하는 땅 주인은 무슨 구청에게? 노원구청에게 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 사람이 실수요가 안 된다면 니들이 사. 니들이 사. 지금 아버님 들어가시게 생겼어. 니들이 사가 뭐냐면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무슨 말 이해 가요? 제가 하는 표현을 잘 외워둬요. 니들이 사가 뭐라고요? 매수청구 아니에요? 매수청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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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게 나와요. 매수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노원구청이 그 얘기를 자근히 들어보면 A의 입장이 딱해요? 안 딱해요? 딱하죠. 그러면 이제 노원구청께서 오케이. 그럼 제가 사드릴게요. 해서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얘네들은 정말 이 땅이 필요해서 사는 거예요. 안 필요한 데 사는 거야. 자, 그래서 안 필요한 데 사는 건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오늘 수업 끝나고 여러분이 홈플러스에 갔어요. 자, 홈플러스에 갔는데 저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뭐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자, 여기 주부들이 많이 계시니까 뭐 우리 세탁기에 빨래하면 섬유유연제 같은 거 넣잖아요. 자, 그냥 자, 섬유유연제 피존을 산다. 얼마인지 몰라요, 진짜. 자, 여기 한 통에 만 원이라고 칠게요. 자, 금액은 그냥 쉽게. 그러니까 피존이 한 통에 만 원이야. 그래서 이제 만 원 주고 뭐 세탁하고 뭐 이렇게 세탁해도 그러는데 아니, 홈플러스에 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피존이 세 개 묶음이 번들로 돼가지고 번들로 2만 원이래. 이해 가요? 자, 이게 세 개가 얼마라고요? 2만 원. 원래 하나씩은 얼만데? 만 원인데 연말에 세일해가지고 자, 세 개에 2만 원이래. 그럼 되게 싸게 파는 거 아니에요. 30% 넘게 DC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사요, 무거우니까 안 사요. 아이, 산다고 해야 지금 수업을 할 거 아니야. 여기 쓰려고 그랬더니 안 산다고 하면 수업을 못하잖아. 자, 다시 질문할게요. 그럼 공부의 영역이 아니라 그랬죠? 자, 어떻게 사요, 안 사요? 사요. 사요. 그럼 왜 샀어요? 응? 그런데 만약에 세 개에 2만 원이래. 세 개에 2만 9,500원이래. 그럼 세 개 사면 얼마 빼준 거야? 그럼 어떻게? 끙끙 차 트렁크에 싣고 한번 가볼래요. 500원 벌었다고. 그냥 하나씩 사. 한 번 사요. 왜 안 사?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500원이 하나에 100월만 빼주면 뭐하러 사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왜 이걸 샀냐고 물어보면 가격이 싸니까. 지금 당장 세 통이 다 필요한 건 아니잖아. 하지만 언젠가 쓸 수 있으니까 가격을 싸게 주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자들에게 유혹하기 위해서 이걸 2만 원에 판 거라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 봐요. 이 설명을 듣고 와 역시 나는 이해력이 좋아. 라고 생각이 먼저 들어요. 임선정이가 이해시키려고 아주 용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난 그거는 물어보고 수업을 할게. 이해시키려고 생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나의 이해력은 뛰어나. 그러니까 그게 수업이 쉬운 게 아니야. 쉽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여기 매수 청구라는 거는 필요한 데 사요? 안 필요한 데 사?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A한테 그래. 야 A 네. 그럼 싸게 줘. B정금은 세 통이 2만 원에 줘. 그럼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거 똑같은 말이잖아. 알았어 싸게 줄게. 그러면 어떻게 달라는 얘기야 했더니 국가에서는 공시지가로 줘. 그럼 공시지가면 이 땅이 만약에 1억짜리다 그러면 시세에 얼마? 한 50%, 60% 이 정도 되겠죠? 그럼 1억짜리 5, 6천에 달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5, 6천에 팔아요. 어떻게 안 팔아? 아버님 돌아가신다니까 지금 뭘 돌아가시라고 내비두시는 게 낫겠어. 또!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냥 아버님 돌아가시게 납둘 거라고 나는. 이런 건 못 판다고. 어떻게 팔아요 안 팔아요? 판다고 해야 수업을 할 거 아니야. 뭘 안 팔아 또. 이상히 정상이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어. 앞으로 1년을 어떻게 끌어가지 나는. 하, 깍깍한 애지. 자, 공부 영역이 아닌 거지. 자, 그럼 이제 물어봐. 자, 이거 봐. 내가 이제 물어볼게. 자, 오늘 제가 여기 봐요. 색깔 일부로 표시했는데 빨간색 보이죠? 자, 오렌지색 보이죠? 제가 지금 강의한 거 이해돼요? 이해 안 돼. 자, 피존이 이해가 안 가. 관공서가 좋은 목적으로 쓰겠다는 게 이해가 안 가. 뭐가 이해가 안 가. 다 이해시켜.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시험에 내는 거야 이게. 그리고 이제 시험에 낼 때는 어떻게 내느냐 봐봐요. 자, 문제 출제해 볼게요. 보고 대답. 매수 청구 보여요? 보이죠? 매수 청구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내가? 누가 지금 내는? 아니, 누구예요? 지금 또. 그러니까 그냥 퇴사는 다 했다니까. 이해 안 되는 건 없지만 다 합격은 못해. 자, 이거 보고 얘기하세요. 자, 이거 지금 선매 관공서에서 공익사업 목적으로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최대한 싼 가격인 공시지가로 주면 되죠? 이러고 문제 내는 거야. 그럼 이렇게 내면 이제 또 그냥 또 요약집 언제 나와요? 그러더니 애운다는 게 애우는 거야. 선매가 이거 감정가격이잖아요. 선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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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공이, 매공이, 선감이, 매공이, 공식이야, 공식. 선감이, 매공이, 매공이. 이러고 시험장 갔더니 죄송해요, 선생님. 공식이 안 떠올랐어요.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분은 어떻게 해도 이해를 못해. 그래서 제가 기초니까 일단은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는 안 드릴게요. 대신에 제가 지금 차곡차곡 예를 드는 게 진짜 왜 그런지를 이해를 지금 해야 돼요. 그럼 앞으로 여기서 이 기초소에서 벗어나서 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 오늘 다 이해시켰어요. 자, 쌍가루 5번의 매수정고 보십시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쌍가루 5번. 토지거래 불허가에 대한 토지에 대한 매수정고 써있죠. 자, 읽어보면 1번. 허가신청에 대해서 뭘 받았어요? 불허가. 그러니까 지금 땅이 안 팔리니까 지금 아버님 돌아가시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에 가서 야, 이놈들아 니들이 사라고 몇 월 안에? 1개월 안에 시장군수 구청장이니까 이 그림으로 따지면 노원구청에 쫓아가서 권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니들이 사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결국 노원구청에서는 필요하지가 않아. 아, 피존을 세 통이나 뭐하러 사고 그걸 차 트렁크에 무겁게 끙끙 메고 집에 32층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싸게 주면 뭐 그래도 어떻게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동그라미 2번. 매수 청구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매수할자를 지정해서 예산 범위 안에서 무슨 가격 기준. 그러니까 여기 공시지가 라고 써있으니까 아까 위에는 무슨 가격이었어요? 감정. 그럼 봐, 이해 다 시켜네. 이게 내 몫인 거야. 이게 강사로서 할돌인 거야. 여러분이 할돌이는 집에 가서 선배는 감정 가격. 이해 가요? 매수 청구 공시지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해가지고 오는 게 여러분의 할돌이야. 그게 딱 맞잖아요? 그러면 시험장에 바로 직행하는 거야. 그걸 이제 앞으로 1년간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돼요. 자, 넘기세. 자, 그리고 올해 또 희소식이 하나 있죠. 자, 희소식이. 자, 넘기자마자 위에서 쭉 내려와서 한 6줄 정도 내려오면 신고 포상금 제도라고 있는 거 보여요? 자, 희소식이기도 하지만 또 걱정스럽기도 한 부분입니다. 자, 신고 포상금 제도가 박스 안에 몇 개가 있나 확인하시죠? 자, 작년에 여러분들 선배들까지는 그 안에 박스에 세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개가 더 신설됐습니다. 신설돼서 참 기쁜데 또 불행함이 밀려오는 건 신설되는 순간 다섯 개가 되더라고요. 그럼 우리 시험이 오지선다가 됩니다. 그 말은 이것만 가지고도 또 한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그 말은 결국은 이거를 또 작년처럼 대충 볼 게 아니라 완벽하게 암기를 해야 되는 또 암기 내용이 또 탄생하게 되기 때문에 열심히 또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중에서 신설된 거 미리 다 찍어드릴게요. 니은, 디귿. 다 얘기해줘, 나는. 뭐 굳이 거짓말할 이유가 뭐 있어요? 니은, 디귿이 작년 교재에는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니은, 디귿이지만 나머지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볼게요. 기억에는 보면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 가격을 어떻게 신고? 거짓 신고. 아까 3억 원짜리 주택을 샀으면 3억에 신고해야 되죠? 세금 적게 내려고 2억 7천에 신고하지 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신고한 거 가서 찌르라고. 그러면 50만 원 주겠다고요, 포상금. 자, 두 번째. 자, 니은, 디귿 체킹하세요. 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거 맞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기억은 계약이 됐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거예요. 계약이 안 됐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거예요. 계약이 됐는데 3억짜리를 2억 7천에 신고한 거지. 근데 니은은 계약이 아예 안 됐어. 안 됐는데 신고를 해.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잖아요. 여기 봐봐요. 이게 올해 국가에서 담합행위 같은 행위들. 자, 특히 이런 것들 금지 행위에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두루두루 그냥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동네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시라는 계공인데 이 동네 아파트가 만약에 5억짜리야. 5억짜리인데 국가에서는 지금 분양가 상한제까지 시행하면서 집값 잡겠다고 난리를 핍니다. 아니, 그런데 이 전문직업인이라는 계공인은 오히려 국가정책에 역행해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야.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자, 여기 5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칠게요. 그러면 여기는 계공이가.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드는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이 집의 소유자가 갑이다. 그런데 이 주택을 의리 샀다. 이런 식으로 매매계약서를 써가지고요. 이거를 노원구청에다 신고를 해. 그런데 노원구청에다 딱 신고를 하는데 얼마라고 신고하냐면 6억이라고 신고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당사자가 진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니은본 대로라면 아예 계약이 안 됐는데 장난치는 거예요. 없는데 그냥 계약서 하나 만들어가지고 노원구청 여기다가 6억에 신고하죠. 그럼 이게 국토부로 보고가 되겠죠. 그러면 봐요. 임선정이 실수요자야. 실수요자면 부동산에다 전화해서 물어보겠지만 실수요자 중에서 현명한 사람은요. 국토부 홈피에 가면 실거래가 신고된 내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실거래가 신고된 내역을 보니까 얼마? 6억이면 실수요자인 저. 노원에 살지 않는 저는요. 이야 노원에 집값도 많이 떴다. 이야 이건 뭐 지금 얼마 전까지 오오 가더니 이건 몇 달 사이에 6억이 됐다. 이해 가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전화해서 개공이들한테 물어보면 개공이 뭐라 그래요. 아 이 동네 집에서 장난 아니라고 집값 엄청 뛴다고. 이 동네 5억짜리 물건은 지금 자취를 감춘지가 옛날이라고 그러면 아 이 정도 되는구나 하고 어떻게 또 바보 가져와서 집 살 수도 있지. 그럼 이게 지금 집값을 올리는 거야 내리는 거야. 그럼 국가에서 지금 분양가상한지 시행해서 집값 내리겠다고 난리를 피고 앉아 있는데 개공이라는 작자가 아니 이걸 가짜로 계약을 해갖고 거래 신고로 가짜로 앉아 있는 거야 지금. 그걸 모르는 실수요자들은 이게 지금 가격을 높게 해놓으니까 이 집값이 오른지 착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그거 보세요 지금 니은 뭐. 그냥 지금 보는 대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지. 그런데도 지금 거짓으로 거래 신고했잖아. 5억짜리 동네 6억이라고 뻥쳐서. 이러고 있단 말이야. 집값을 올리고 있으니까 안되겠다. 야 신고해. 내 시작 딱 걸리면 가만 안 내버려 이거. 이래서 이번에 법이 바뀐 거야 이게. 근데 이게 국가에서 없는 걸 예측해서 바꿨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겠어. 그렇게 하곤 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졸업해놓으니까 아주 그냥 공부 쪽은 안 돌아가더니 이쪽은 이렇게 잘 돌아가는 짓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국가에서 오죽하면 법을 만들었겠어요. 신설해갖고. 밑에 디귿도 봐.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등에 신고를 했다고 써있는 거 맞죠? 여기 잠깐 봐봐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내가 보여줄게. 이 주택이 5억이야. 근데 이걸 갖다가 4억에 다운 계약서 확실하게 해석합시다. 다운 계약서 썼어요 안 썼어요? 다시 집이 얼마? 근데 얼마에 지금 거래 신고했어요? 4억에 거래 신고한 거 맞죠? 어디다가? 노원구청에다. 그럼 노원구청에서 여기 있는 뭐라 그래요? 개공이한테. 야 개공이. 네. 니네들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동네 4억짜리 집이 어디있어? 지금 다 전화 확인해보니까 5억짜리밖에 없던데. 아유 죄송해요. 이 계약은 어저께 해제됐어요. 어제 해제됐다고. 그럼 어떻게 해제됐으면 세금 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걸리면 어떻게 하면 돼? 해제하면 되지. 무슨 말 이익하여? 이런단 말이야. 이런단 말이야. 그거 봐봐요 지금. 계약이 해제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제됐다고 신고하잖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야. 실무에서.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는 야 신고해. 아주 그냥 내 개공이 가만 안 내버려 들을 거야. 아주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꼭 신설된 거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에 리을번 미음번은 작년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허가나 변경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했다. 그 다음에 미음번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 아까 제가 얘기해줘. 허가는 실수요 목적이야 허가가 나요 아니에요. 실수요 목적이죠? 그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돼요? 이용하면 안 돼요?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하지 않았다. 집 짓겠다고 허가 내줬더니 집 안 짓고 있다. 또는 상가지였다. 이런 거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안 놔두겠다 이겁니다. 근데 두 개가 신설돼서 너무 즐겁고 고마운데 또 이게 다섯 개가 돼서 오지선다로 나오다 보면 여기에 대한 암기가 작년에 비해서는 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더 여러분이 힘들어하실 수도 있겠다. 근데 그래도 기쁘잖아요. 나올 게 보이니까. 막연함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낫죠. 또 얼마나 기쁩니까? 오른쪽에 보시죠. 제가 올해는 지금 기초 때는 암기는 안 합니다. 하지만 신설된 건 말씀드릴게요. 자 오른쪽에 보면 행정질서벌. 3천만 원 이의 가태료 보호예요? 자 어저께까지만 해도 30배 선배들은 D급번 보이죠? 체킹하지 마요. D급번만 있었었어. 그러면 D급번부터 먼저 볼게요.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조치했다. 이행하지 않은 자 써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핵심이었어요. 근데 이것만 갖고 3천만 원 외웠었는데 아까 좀 전에 두 개 신설. 여기 봐봐요. 아까 두 개 신설. 첫 번째. 이거 계약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야? 안 됐는데도 거래 신고한 거 맞죠? 6억이라고. 이거는 계약이 어떻게 돼요?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해제되다 신고한 거 맞죠? 이 두 개가 신설돼서 국가에서 포상금까지 주겠다 그랬죠? 그러면 이것도 포상금을 주려면 걷어들여서 포상금 줘야 돼. 그냥 생돈 줘. 걷어들이려면 거기 봐. 기억하고 니은에 읽어보면 지금 그 얘기 그대로야. 근데 조금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느끼는데 이것들은 거둘 때는 3천이고 주는 건 50만 원이야. 너무 남겨먹지 않아. 이것들은 아주 날강도야죠. 거둘지게 3천이지. 준 것도 한 500원 줘야지. 지들은 3천은 물론 이해하지만. 웃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또. 그래서 맥시멈 3천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한테 주는 건 얼마야? 50만 원 주면서 생색은 더럽게 내는 느낌 들지 않아요? 3천 거둘으면 한 500원 줘야지. 포상금만 금액이 500만 원, 천만 원이 되면 내가 볼 때 옆부동산에서 그걸로 돈 벌 수도 있어. 찌르면 한 달 월급이나 오잖아. 50만 원은 너무 작잖아.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재가 다 똑같아요. 기초 때는 암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건 여러분이 이번 달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기시죠. 이제 넘기면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요. 중개 실무 부분 마무리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듣고 따라오시죠. 자, 여러분들 그 중개 실무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올해 그 중개 실무 문제가 몇 문제가 나왔냐라고 물어보면 최근 공인중개사 30회, 10월 26일 날 문제에서 시험 문제가 6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가 토탈 40문제라고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법 부분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실무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 맞죠? 좀 전까지 했던 법 부분에서 이게 34문제, 그 다음에 실무 문제에서 6문제가 나온다면 실무 부분의 비중을 한 몇 주 정도 비중을 두는 게 좋겠나라고 생각해 본다면 거의 대부분을 여기다 두고 여기는 한 1, 2주 정도면 되겠죠? 그리고 이 실무 부분을 잠시 후에 가보면 여기는 민법, 그 다음에 공법, 예를 들어서 등기법 이런 각 과목에 있는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게 민법이기 때문에 민법만 열심히 하면 여기 6개 중에서 3, 4문제는 또 먹고 가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제가 강의할 건 많아봐야 2, 3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민법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제 과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실무 부분 들어가는데요. 실무의 일장은 별 의미 없으니까 가볍게 보겠습니다. 90페이지 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90페이지에 중개실무의 총설과 의뢰 접수 써 있는 거 보여요? 거기에서 중개실무의 의 보이죠? 의는 중개실무는 중개와 관련해서 전개하는 중개활동이어야 되고 특히 동그라미 2번만 딱 체킹하시면 오늘 공부는 끝. 동그라미 2번 체킹. 자, 중개실무의 시간적 범위는 꼭 기억하세요. 시간적 범위는 어느 계약에서 시작해서 어느 계약 사이에 행하여지는 활동이어야 해요. 중개계약에서 시작해서 거래계약 사이에 행하여지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개실무라고 하는 부분의 영역을 한번 표시를 해보면 저 좀 잠깐 보실래요? 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매도인이 C라는 개공이한테 딱 찾아서 집 좀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럴 때 여기저기 다 수시고 찾아가면 무슨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이고 너만 믿을게. 최선 다할게. 그럼 무슨 계약이에요? 전속 중개계약이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우리가 앞에서 이미 중개계약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만 믿으면 전속 여기저기 다 찾아가면 일반이라는 얘기 한 적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개공이가 열심히 활동해서 매도인하고 이렇게 매수인하고 관계해서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죠.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해주는 이 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거래계약의 내용은 거래 내용이 매매면 매매계약서, 교환계약서,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 이런 것들을 퉁쳐서 거래계약이라고 해요. 그럼 보통 계약서가 쓰고 나면 그 이후에 중도금 건네지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네는 게 잔금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등기가 하게 되고 이게 이제 민법이나 등기법이 되면 이 잔금과 등기와의 관계 이런 걸 동시인관계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 등기에 대한 얘기들 자세하게 또 여기서 계약금이 건네지면 계약금의 성격들 이게 전부 민법, 등기법, 공법이 딱 연결되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이 일련의 과적 중에서 어느 영역이 과연 중계실무 영역으로 볼 수 있냐 그러면 제가 이미 팁을 줬죠. 어느 계약이 시작? 중계계약. 어느 계약이 끝?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영역이 있죠.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빗금치는 이 영역이 바로 실무 영역이에요. 그렇다면 여기를 벗어난 이 영역이나 여기 전에 이 영역이 있죠. 이거는 중계실무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들이 과거에 이제 지금 시험이 30회란 말이야. 예전 문제로서는 정말 문제를 많이 출제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샘플 한번 들어볼게요. 과거에도 이런 문제 나왔는데 중도금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중도금. 그러면 계공이가 매수인 집에 가서 중도금 받아다가 매도인한테 건네주는 일을 해줬을 수도 있죠. 그러면 과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실무 영역이냐 이런 게 과거 시험 문제였거든요. 결론만 말하면 이거 실무 영역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는 실무 영역이 아니라 서비스 영역이지. 그러면 꼭 해야 돼요? 안 해도 되는 거 그냥 도와준 거야? 그래요. 그냥 도와준 거야. 그냥 서비스 영역이야. 잔금 받아서 건네줬다. 이것도 서비스 영역이야. 또 집 이사 다녀봤지만 계공이가 등기 도와줘요? 등기 안 도와줘요? 안 도와주죠. 등기는 누가 도와줘요? 법무사가 도와주지 준 게 계공이 영역은 아니잖아. 하지만 여기 있는 계공이가 저기 매도인 매수인님 제가 학원 다닐 때 등기법 열심히 공부해놨거든요. 제가 등기 돈 안 받고 공짜로 도와드릴게요. 그 등기비만 해도 한 30만 원 돈 들어가는 거 세이브 하는 겁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했다라면 도와줘도 돼요? 도와주면 안 돼. 돈만 안 받으면 돼. 돈 받고 하면 문제가 돼요. 돈 안 받고 서비스로 도와주고 싶대. 도와줘도 돼요? 안 돼요? 돼. 대신 무슨 영역이야? 서비스 영역이니까 이건 실무 영역은 아닌 거지. 그래서 우리 실무 영역은 어느 계약이 시작? 중계계약. 어디가 끝? 그래서 이 영역 사이로 실무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교제가 중계계약부터 대부분의 대한민국 교제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밑으로 딱 내려오면 90페이지 큰 번호 2번. 네모 2번 보여요? 그래서 제목이 무슨 계약의 의의? 중계계약의 의의부터 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계계약은 쭉 내려오면 민사중계, 낙성 및 분류식. 오른쪽 가세요. 이거 안 해와도 돼요. 그다음에 유상 쌍무, 위인과 유사한 무명계약이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밑으로 쭉 내려오면 그 페이지 맨 밑에. 중계계약의 종류라는 큰 번호 3번 보여요? 지금 여기 다 했잖아. 아까 얘기했지만 일반하고 전속 다 했죠? 여기저기 다 쓰시는 거. 너만 믿을게. 최선 다 할게. 일반 중계계약 이미 끝난 얘기인데 뭐 앞에서. 밑줄 굴 수 있지만 편하게 보세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면 92페이지 맨 밑에 독점 중계라는 거 보이죠? 이건 미국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 자격증 따는 건 대한민국 개공위가 되는 거지 미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험에는 출제하지 않으니까 읽어만 보세요. 그냥. 그리고 오른쪽에 전속 중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동 중계. 넘겨보십시오. 94페이지 보면 쌍가로 5번이 무슨 중계계약이에요? 순가 중계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돼요. 동그라미 1번만 체킹해 놓으세요. 매도 가격을 미리 정해. 그래서 개공위에게 가격을 제시해. 그런 다음에 이를 초과하여 매도를 했죠. 그러면 그 초과한 금액은 보수로 취득하세요. 당신이 드세요. 하는 계약을 중계계약 중에서 순가 중계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요. 여러분들 그 밑에 동그라미 4번 한번 보실래요? 자 동그라미 4번에 우리나라의 경우 순가 중계계약 체결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받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게 초과 보수로 문제가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대표적으로 순가 중계계약을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칠판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순가 중계계약이 뭔지 궁금할 수 있는데 이 순가 중계계약은 실무적으로 대표적으로 토지에서 많이 벌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A가 땅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금지 행위에서도 땅이 1억이야. 그럼 이걸 갖다가 C라는 개공위가 아시겠지만 토지를 도와줬을 때 토지의 복비 체계는 0.9% 이내에서 협의로 받습니다. 그러면 법을 위반하지 않고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 그러면 1억에 0.9하면 복비는 9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이 90만 원을 받으려고 노원에서 이 땅이 포천에 있다고 칠게요. 그럼 여러분이 이 동네에 매수인들 모시고 노원구청 앞에서 포천까지 한 시간 한 개 운전해서 왔다 갔다 국도 길메키는데 보여주고 왔다 갔다 남편 때문에 또 보여주고 남편 친구 또 보여주고 다음에 또 보여주고 이거 90만 원 받으려고 왔다 갔다 돈 하나도 안 남아요. 그러면 결국 여기는 개공위도 결국 돈 버는 방법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랬다 어떻게 하느냐. C가 A에게 제안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1억만 받아주시면 되죠. 네. 제 손에 1억만 지어주시면 저 땅 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매수인에게 땅을 1억 3천 브리핑 할게요. 분명히 이 땅 보여주면 비싸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일단 선생님은 1억 3천이라고 얘기했다는 건 알고는 계세요. 알겠습니다. 해서 땅을 보여줘. 마음에 든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계약이 2만 저만에서 1억 2천에 계약이 됐다고 칠게요. 그럼 여기 있는 B는요. A에게 얼마를 건네야 돼요? 1억 2천 건네야 되는 거 맞죠? 얘는 얼마만 받으면 땅 판다 그랬어요. 그럼 2천만 원은 일로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순과 중계 계약이에요. 그래서 매도의 가격 제시해. 가격을 제시하고 그것보다 넘는 가격으로 계약이 되면 그 2천만 원, 2천이죠? 2천만 원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신이 보수를 획득해도 좋다. 이게 바로 순과 중계.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게 복비가 얼마 나온다고요? 90인데 2천을 받으면 이거 초과보수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무적으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토지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순과 중계 계약 체결 자체가 금지는 아니지만 2천만 원을 받으면 이제 문제가 된다. 하는 얘기가 지금 동그라미 4번에 써 있는 거예요. 느낌 알겠죠? 그건 알고 계시고 나머지는 그냥 편하게 보십시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일반 중계 계약서 넘겨봐요. 전속 중계 계약서 서식들이 있으니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 조금만 더 하고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무 2장 얘기에 자, 여기 조사 확인 얘기가 있는데 자, 10분만 더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가 오늘 조사 확인과 관련된 이 방법적인 측면 얘기까지 제가 2교시 때 한번 끌어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조사 확인 방법 그 밑으로 딱 보시면 1번이 공부상 조사 확인이라고 써 있나 한번 봐봐요. 있나요? 자, 그리고 쭉 내려오면 2번이 현장 조사, 현지 조사, 실제 조사라고 있나 한번 찾아봐요. 맨 밑에 현장 조사 써 있죠. 네, 그래서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근데 이 공부라는 말은 뭐냐면 공적 잠부의 줄임말이거든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전과목이 다 나오니까 제가 이번 달에는 좀 쉽게 할게요. 아직 뭐 한 코스도 안 들었는데 지금 수업이 들어가 봐야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김민석 교수님 등기부 두 번째가 바로 지적공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토지이용계 관계사 딱 세기만 할게요. 자, 오늘 이게 전과목이 다 나온다 말이야. 실무가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래서 법에서 34개 나올 때 저기서 점수 다 맞아야 돼. 실무에서는 많이들 까먹어요. 올해도 실무가 어려웠거든. 자, 그럼 이 등기부. 자, 우리 김민석 교수님 등기부는 무슨 관계를 확인해 봐요. 권리관계 확인하는 거 맞죠? 소유권은 무슨 구예요? 갚구. 소유권 외의 권리는 을구. 자, 지적공부도 분명히 들어보셨어요. 자, 지적공부는 우리 김민석 교수님 수업시간에 대장과 도면으로 구성됐다는 얘기한 거 기억나죠? 자, 대장은 무슨 대장?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도면은? 지적도와 무슨 도요? 임야도라고 하는 걸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각 과목을 물어볼 때 대답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아, 그 교수님이 수업을 잘하는구나 못하는구나 제가 금방 알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등기부할 때 좀 조용하다가 지적공부가 하니까 활기찬 거 보니까 여기는 좀 쉬웠고 여기는 지금 빤히 보고 있는 느낌이 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물어볼게요. 자, 여기서 토지대장하고 지적도가 세트고 임야대장과 임야도가 세트인데 대장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대표적인 게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이게 면적이에요. 그리고 도면 있죠? 이거를 통해서 확인하는 대표적인 게 바로 경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외워두세요. 자, 이번 달에는. 자, 대장을 통해서 확인하는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면적.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무 나가서 조사 확인하기 위해서 토지대장. 선생님, 저는 임야면적, 임야대장. 선생님, 저는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건축물의 면적 그럼 무슨 대장? 건축물 대장을 보면 되니까 대장이라는 것은 면적이라는 것을 말도 안 되지만 공식처럼 외워두셔야 돼요. 그다음, 도면은 그림이죠. 여기는 뭘 확인해요? 경계. 따라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절대로 대장에는 경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 도면 보이죠? 도면에는 절대로 면적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과거에 공식법 기출문제에 많이 출제됐던 부분이에요. 자, 공식처럼 외워두세요. 대장 그러면 공식은? 면적. 도면 그러면? 경계.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토지용기획학위원회는 우리 김희상 교수님이에요. 공법. 자, 대표적인 공법. 자,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자, 우리 김희상 교수 수업 시간에 도시공관리기획 했죠? 자, 대답 한번 물어봅시다. 대답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그 감옥이 먹히냐 안 먹히냐 저는 딱 보면 알아요. 자, 물어볼게요. 자, 필기하는 척 하지 말고 저 좀 봐요. 자, 머리 잠깐 들고. 왜 자꾸 필기하는 척을 해? 자, 실패. 자, 도시군관리기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기획 배워봤잖아요. 자, 광역도시군관리기획이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나라에서 뭐? 도시군을 관리하는 계획할 거면 입 열지 마. 광역도시는 광역적인 뭐 두 개 이상 뭐 입 열지 마. 도시기본 뭐 기본이 되는 뭐 그거 입 열지 말고. 자, 그럼 배웠으면 뭐야 그래? 아니, 아까는 뭐 대장도면 활기 차더니. 왜? 공법이 뭐 괜찮아요. 이게 듣고 나도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어떻게 우리 다른 교수님들이 중개사법은 물어보진 않죠. 개공이, 소공이 이런 건 안 물어보지 않아요? 모르기 때문에 못 물어봐요. 자, 저는 전 과목이 다 나오는데.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기획이 뭐냐.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대답 나오면 대단한 거지. 선배들이 1년을 그렇게 열심히 해도 힘들어서 그냥 50점 맞는 걸 못 맞는 게 50점이 목표인데. 자, 이 도시군관리기획은요. 용도 지역지구를 세분하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된 말로 말하면 도시지역, 분명히 들어봤어. 관리지역, 그다음에 농림지역, 그다음 뭐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들어봤었죠? 그래서 이렇게 용도지역지구를 세분해서 관리하는 계획이 도시군관리기획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도시지역 또 들어가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 주거지역은 전용주거, 일반주거. 다 외워야 돼. 뭐 이해고 뭐고 뭐 있어. 다 외워야 돼. 그러면 제가 오늘 공법까지 얘기하면서 분위기 나쁘게 하고 싶진 않아요. 자, 이거는 어차피 공포쌤이 책임지겠죠. 근데 봐. 이거 전과목 다 나온다니까. 여기 유일하게 안 나오는 건 뭐야? 이영방. 없잖아. 무슨 이영방이 도시군관리기획을 해. 학계론 빼고는 다 나온다니까요, 이게. 이제 느낄 거야. 이제 두 달이 지나면 민법 잘하는 게 유리하구나. 그걸 왜 두 달을 느껴? 처음부터 얘기를 해줬는데. 자,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지역 얘기해줄게. 이걸 샘플 들은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자, 봐봐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개공이야. 자, 그런데 여러분한테 비라고 하는 매수인이 찾아와서 땅 좀 하나 구해달라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뭐 할 거냐 그랬더니 공장 짓고 싶대요. 자기 신발 공장하는데 공장을 좀 땅을 사서 한번 열심히 한번 지어서 사업 좀 열심히 해보고 싶대요. 근데 여러분이 소개시켜준 땅이 바로 이 땅의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고 치자. 그러면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상식적으로 얘기해봐. 신발 공장이 인허가가 날까 안 날까? 안 나죠. 그러면 결국 여기는 비가 그걸 모르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샀다 그러면 중개사고 터지는 거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매수인을 모시고 땅을 보러 갔더니 땅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고 땅바닥에 써 있는 거 아니죠. 그러면 선생님, 아니 그러면 저희들이 이게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농림인지 관리인지 생산관리, 보존관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할 때 이걸 띄워보라고요. 뭘 띄워봐요? 그래서 이 토지용계획 확인서를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숙제를 하나 낼게요. 이거를 남이 거라고 그러지 말고 공부라고 생각하고요. 동주민센터 지나가죠. 아니면 그냥 지나가면서 해봐. 그래서 천 원을 딱 내면 여러분들 집주소 아세요? 모르세요? 집주소를 딱 대면서 토지용계획 확인서 하나 띄워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단독이든 빌라든 아파트든 거기 용도지역지구가 다 나와.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이런 거 있죠? 다 나와.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각종 용도지역지구에 따라 행위 제한이 다르거든요.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띄워보는 게 바로 이 토지용계획 확인서예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아파트 위주로 하시는 분한테는 안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조금 시 외곽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현장조사. 이 얘기 좀 하도록 하죠.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여러분들 99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보면 2번에 현장조사의 한 조사 확인 보이죠? 거기에서 셋째 줄 끝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한이라고 써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권리인 유치권. 유치권 딱 보는 순간 누가 떠올라야 돼요? 심정우. 점유권 딱 나오면 심정우. 최서권, 특히 법정지상권 분묘. 다 이게 민법 심정우 교수님이 떠올라야 돼. 맨날 민법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등기되지 않는 권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뭘 통해 확인해요? 현장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현장조사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이 현장조사의 대표적으로 우리 중개사법에 잘 나오는 게 분묘 기지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묘가 뭔지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가 잘 나오거든요. 잠깐 뒤로 넘겨보세요. 이 얘기, 이딴 얘기만 하고 잠깐 씻게요. 자, 100페이지, 101페이지 쭉 읽어보시고, 102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102페이지 위에서 쭉, 위에서 한 10줄 가까이 내려와 보세요. 동그라미 8번에 뭐예요? 분묘기. 그래서 이게 엄밀히 말하면 저는 분묘기지권 앞에다가 이거 제가 강의 안 해도 돼. 그 앞에다 저는 심정욱 강의 끝.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뭐하러 내가 강의해? 앞에 심정욱 쓰면 끝인데. 이해 가요? 또 오른쪽 봐봐요. 오른쪽 정가운데 잠시 후에 할게요. 쭉 가운데 쌍가로 8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번 봐. 국토의 개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이죠? 그것도 뭐야? 옆에다 뭐라고 써요? 김희상 끝. 내가 왜 하냐고. 그 다음에 밑에 3번에 보면 무슨법상의 거래규제. 농지법. 그것도 김희상 교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과목이 다 나와. 지금 봐봐요. 제가 막 심정욱, 김희상 다 나오잖아. 공시법, 세법 다 나온다고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추려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조금 루즈하니까 거기 102페이지에 분묘기지권 있잖아요. 그것부터는 제가 잠깐 쉬었다 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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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